그리고 호랑가 만드는 고급진 호랑가를 아니 이렇게 해야지 어디가서 이 단조롭고 선율이 그럴수록이 강약이 있고 이게 이렇게 막 달고 올라가고 달고 내려가고 식임이 간단해도 야물지게 딱 하고 해야 호랑가답지 그렇잖아 어디서 가요한다고 그래 아이고 어디서 가요 좋아하다가 소리좋게 배웠는데 가요 티를 아직도 못 바르고 그냥 가요하면서 가요조로 오네 그렇게 되어버려 가요 좋아하다가 이제 가요 트로트는 질렸나가 뭐지 이제 소리하고 싶어서 넘어갔는데 아이고 소리는 아직 먹고 가요야 가요 이렇게 되어버려 뭔 말인지 알아 확 바뀌어져 버려야지 응 그려 내가 트로트 좋아했어 그러나 나 소리 나 트로트 좋아해서 소리 한건 맞은데 그러나 난 소리는 소리답게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딱 보여주라 이 말이야 알겄지 그 경계에서 그래서 모호하게 아아아아 웃지 말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안된 것이오 소리에 대한 모독이오 그래서 저기 여기에 제주가 나오는 거요 호남가에 제주에 옛날에 조선시대는 거기가 제주도였어 저기 제주도가 전라남도 끝이오 한평전지 그러면 조금씩 한 장만씩 쭉쭉 배워줄게 바로바로 그냥 해갖고 그 다음에 해갖고 와잉 한평천지 늙은 몸이 한평천지 천지 그렇지 빨리 니은을 붙이면서 이렇게 끄집어 내려 천지 이렇게 천지 시작 천지 그렇게 그렇게 내려오면서 해야 돼 한평천지 누르면서 한평천지 늙은 몸이 늙은 몸이 야는 들어 올리고 시작 한평천지 한평천지 잘한다 늙은 몸이 그렇지 광주 고향을 보랴 호구 광주 고향을 보랴 호구 해이 광주 고향을 보랴 호구 고향을 보랴 호구 제주어선 제주어선 하나 둘 셋 넷 빌려 타고 시작 제주어선 하나 둘 셋 넷 빌려 타고 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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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고 타고 제주어선 빌려 빌려 타고 빌려 빌려 타고 해남 해남으로 건너갈지 해남으로 건너갈지 해남... 여기서 민문을 빨리 붙여서 음 이렇게 나와야 돼 해남으로 거 건너갈지 이렇게 시작 해남으로 건너갈지 흥양을 돋은 해는 보성을 비춰있고 시작 흥양을 돋은 해는 보성을 비춰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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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사는 아침 안개 그것도 네번째 박이니까 고사는 시작 고사는 아침 안개 영암을 둘러있네 네번째 박이서 영암을 둘러있네 좋아요 폐인허신 우리 성군 폐인허신 우리 성군 잘한다 예약을 창흥헌이 예약을 창흥헌이 예약을 창흥헌이 수은천심이요 방백수령을 지나간군이라 방백수령을 지난군이라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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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이라 군이라 방백수령 지난 지난 군이라 방백수령을 지난 군이라 고 고창성 높이 안전 고창성 높이 안전 높이 안전 고창성 풍경 바라보니 나 주 풍경 바라보니 좋아 만 자왕 우곤봉 시작 만 만 창 우 우 우 운봉 하면 재미없지 만장 만장 장 운봉 운봉 살짝 떨어져서 다시 재야지 운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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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게 출렁출렁해 운봉 운봉 그런식이면 어려운 식임이야 만장 운봉 만장 운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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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이렇게 잘해? 굉장히 잘해 지금? 굉장히 좋은 소리 났어 만장 운봉 운봉 만장 운봉 운봉 높이 소상 높이 소상 운봉 네 번째 방에서 충충한 익산이 호 충충한 익산이요 백리 백리 다명 흐르나간 물은 백리 다명 백리 다명 흐르나간 물은 부 울 굵 이لف 알 좋은데 굵 굵 굵 굵 굵 굵 굵 굵 그렇게 이쁘게 만들어 구 굵 굵 그거 금방anted 보고 국, 국, 국 한국, 국 국, 국 그것을 이렇게 이어서 aczy니 얼마나 이쁘냐고 근데 그걸 전부 그냥 뭉개고.. 깨똥같이들 하드라 이 말이야 그걸 그렇게 안 하거든 이제 이제 알겠지..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하는 게 아니고 대충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 여기서 하니까 어째? 좋지? 쿠부쿠부그부고 반경인디 용담의 맑은 물은 용담의 맑은 물은 이 안이 용안 처며 능주어 붉은 꽃은 능주어 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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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구슬려서 내려와 붉은 하지 말고 능주어 붉은 꽃은 이렇게 돼 시작 능주어 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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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나 모르고 봄이 들어 나 모르고 봄이 들어 각색화총장 허니 각색화총장 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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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원의 봄이 들어 각색화총장 허니 상 하고 탈고 올라가야 할 거야 무장허니 요렇게 가야 음악이 되지 남원우 시작 남원우 봄이 들어 각색 하초 무장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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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부나무이 힘치리오 나무나무 임실이요 많이 여기서는 우리 여기 회원님들이 그 중 제일 에이스구만 제일 그래도 감이 살아있네 남원우 봄이 들어 각색 하초 무장헌이 다부나무 임실이요 남원우 봄이 들어 각색 하초 무장헌이 다부나무 임실이요 가지카치이 옥과로다 가지카치이 옥과로다 풍속은 화순이요 인심은 하멸이긴 풍속은 화순이요 인심은 하멸이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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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속은 화순이요 인심은 하멸이긴 풍속은 화순이요 인심은 하멸이긴 아멘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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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촌 안 무주어고 희촌 안 무주어고 석이는 영광이라 석이는 영광이라 창평한 좋은 세상 창평한 좋은 세상 창평한 좋은 세상 좋은 세상 은 세상 이렇게 타르고 올라가야지 은 세상 이런 거를 놓고 올라가고 놓고 내리고 그런 게 하나도 안 돼 있으면 안 되지 그게 초짜 소리라는 거야 석이는 영광이라 창평한 좋은 세상 석이는 영광이라 창평한 좋은 세상 무안을 일삼은 일 무안을 일삼은 일 사농공상은 나간이라 사농공상은 나간이라 사농공상은 나간이라 부자영재 동복이로구나 동복이로구나 동복 동복이로 동복 이렇게 하면 그건 가요지 동복이로 동복 이로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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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하지 마 그것은 안 내려올 때로 내려오고 내려와서 멋있게 내려올 땐 안 내려오고 여러분들은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초짜 소리야 동복 여기서 이렇게 해서 동복 이렇게 하고 그 걸고 내려온 놈이 그놈이 그놈이 30년짜리고 이로 내려온 것은 그건 한 달짜리야 그건 안 달고 내려와야 해요 왜 달고 오나 이럴 때는 안 달고 저기 안 달고 내려올 때로 내려와 그렇게 하면 그 초짜 소리가 바로 초짜로 그냥 복귀하는 거야 부자영재 동복이로구나 이렇게 해야지 시작 부자영재 통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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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라고 이로 이로 통복 이로 통복 통복 응복으로 통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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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 통복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건 유행가라고 통복 이로 통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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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하고 복하고 통이 높고 복이 낮잖아 낮은 음이여 통복 복으로 찾아오는 과정을 응으로 붙여가지고 응까지 복까지 그 음으로 메꿔서 와 통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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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라고 통복 이로 하지 말고 그런 것은 유행가라고 했지 통복 이로 통복 이로 통복 이로 통복 지네 상 고서 는 강 지네 강 지네 시작 강 강 지네 강 지네 강 지네 강이 강해 그러고 강 지네 강 지네 상 상고서는 그렇게 하나 둘 셋 강진의 상고서는 하나 둘 셋 강진의 상고서는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한 게 한 몇십 년 한 것 같으다 진도로 시작 진도로 건너갈지 건너갈지 잘 됐어 거기는 진도로 건너갈지 시작 진도로 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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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너간 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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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너뛰 금 그워 금을 이뤄 금 그워 금을 이뤄 금을 이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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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을 이뤄 을에서 이뤄 올 때 달고와 을 이뤄 이뤄 을 이뤄 을을 이루어 하나 찍어주고 가 을을 이루어 금구어 금을 이루어 금구어 금을 이루어 그렇지 이렇게 달고 그래서 미끄럽게 내려오지 말고 을을 이루어 을을 이루어 금을 꼭 찍어서 을을 이루어 을을 이루어 금구어 금 여기서 달고 올라가야지 금구어 깊게 파면서 금구어 금을 이루어 쌓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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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초등 1학년이야 쌓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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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인이 아니야 쌓인게 쌓인게 쌓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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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은 그런게 전혀 안되어 있어요 나의 인계 아니야 싸아 싸아 달고 올라갔잖아. 싸아 그러면 그 음에서 인 싸아 그러면 거기서 내려오는 것이 있어야 할 거잖아. 올라갔으면 내려와야지. 그러면 그 음을 찍고 내려와야지 싸아 인계 뭐대로 올라갔어? 인계를 그따구로 하려면은. 그러면 달고 와야지 내려와야지. 싸아 인계 시작. 싸아 인계 싸아 인계 싸아 인계 김재로다. 김재로다. 그렇지 그래야 소리가 트지. 금구어 금올리로 쌓인계 김재로다. 시작. 금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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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올리로 쌓인계 김재로다. 동사호돈 우쿵하고 백성 시작. 동사호돈 언제 니은을 붙일거야. 니은 빨리 좀 붙여주어. 던 던 오 더 오쿠 백성이여. 동사호돈 오쿠 백성이여. 동사호돈 동사호돈 응. 그래서 얼른 쫌쌌쌌 빨리해서 니은이 조금 가야지. 그 긴 박자 속에서 던 노오 더 오쿠 백성이여. 던이 아니라. 동사호돈 동사호돈 오쿠 백성 백성시대 봉사오던 그렇지? 하이! 국구 백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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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피사이가 임피사이가 둘렀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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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드렁거리고 거드렁거리고 놀아보세 놀아보세 이렇게 백성시대 Anybody whedy 그런 anha 왕